여왕 여왕이네 해체이 너무 높으면 나는 asshole 나는 놀다는 거 위에 이동울때처럼 해 너는 어때 매일 노른 것 같아 심상닷해 볼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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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너를 내부 위해 이동울때처럼 해 너는 어때 매일 노는 것 같아 심상닷해 불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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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의 목적이 자겹지 수업한 맘에 부설나가 없어 진정하던 내 주변에 빙구름한테 있지 난 시선 같은 시선에 칭찬받고 친절해 지금은 오늘 그때 돌려두에 모의 계단 미니에 손을 뻔한 미국 걸까 한번에 허리가 차라리 낮잠 한글자막 by 한효정